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족들끼리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는데 아이들이 먹을 마땅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주스? 주스는 당도가 너무 높지 않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주스가 100% 즙이 아니기 때문에 당도가 좀 높은 경우는 많죠. 네 그래서 아이들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물론 맛있어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게 없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카페에서 음료 중에 판매가 많이 되는 게 또 한초코 메뉴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는데 한초코 동안 사실은 당도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카오 라떼를 추천 좀 하고 싶어요. 카카오 라떼요? 네. 카카오는 이 카카오는 100% 카카오를 볶아서 바르는 건데 얘는 당도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당도가 없다면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안 먹겠죠. 그래서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넣어서 만들면 당도도 떨어뜨리고 칼로리도 낮게 해서 섬유소와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어쨌거나 물론 이것 또한 많이 먹으면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뭐 먹는다면 또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면 이런 카카오 라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만 먹으면 엄청 센데 건강한 미네랄 절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맛이 급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 메뉴도 우리 어린 친구들 줬더니 참 맛있게 먹드리는 거죠. 어? 그럼 빨리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카오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유리 분장 우유 거품 좀 내주실래요? 네. 자 먼저 카카오 분말을 제가 이렇게 다른 용기에다가 담아 담고 있습니다. 잔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경우에 다른 용기에 잘 섞어서 풀어준 다음에 잔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탕수도 같이 넣어주고 뜨거운 물 30ml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고 주문을 하신다면 아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그 음료를 마실 때 더 즐겁게 마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장에서는 다 이런 방법으로 음료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혼합된 카카오를 이제 잔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유 거품을 이제 부어서 라떼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유를 부어주면 아름다운 카카오 라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카카오 라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엄청 더러운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나뭇잎이 잘 그려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